지금부터 도커 이미지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도커 파일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빌드 명령의 사용법을 소개하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도커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커 입구 수업을 통해서 도커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먼저 익히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커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여러분은 도커 허브와 같은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 담겨있는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겠죠. 그런데 저 이미지 자체는 바로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런 명령을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 컨테이너를 수정해가면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여러분이 이런 욕심이 생겨요. 나도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해서 커밋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저 커밋 명령어에 의해서 그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도커 파일이라는 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도커 파일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거 간단하게 보면은 저기 프롬이라고 되어 있죠. 우분투 20.04 버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서 파이썬을 설치하고 받따따따 html 디렉토리를 만들고 거기로 이동한 다음에 인덱스.html 파일을 거기다가 카피하고 그리고 파이썬 3가 갖고 있는 http 서버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웹서버를 구동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도커 파일의 형식에 맞게 저렇게 적어주고 빌드 명령을 내리면 도커는 도커 파일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커밋과 빌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 둘 다 결과적으로는 이미지를 만드는 명령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커밋은 이미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을 때 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만드는 저 개인적으로는 백업과 같은 느낌이 있고요. 자 빌드는 도커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서 만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느낌이에요. 즉 커밋은 백업, 빌드는 생성.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라는 그런 미묘한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에서는 빌드를 자세하게 살펴보지만 그 빌드로 가는 과정에서 커밋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커가 동작하는 또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고요.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도커 이미지를 만들 건데 그 이미지에는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 이미지를 런해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웹서버를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자 그것을 커밋으로 먼저 해보고 그리고 빌드로 완성해 보자고요.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자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실습을 할 것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편한 곳에서 실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왼쪽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 중에 도커 확장 기능이 깔려있는 상태라서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옆에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여러분은 열어놓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저는 컨테이너를 만들고 커밋으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저는 Ubuntu 20.04 버전을 기반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겠습니다. 자 도커 런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름은 이미지의 이름은 Ubuntu 20.04 라고 하구요. 저는 얘가 만들어졌을 때 이름을 웹서버 라고 하구요. 만들어지자마자 셸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IT 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Ubuntu 20.04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화면을 이렇게 분할을 했고요. 저는 오른쪽 화면에서 도커 이미지를 커밋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도커 커밋 엔터 쳐보면 명령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테이너를 지정하고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 컨테이너는 웹서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만들 이미지는 웹서버 그리고 커밋을 통해 만들 것이기 때문에 커밋이라고 뒤에다가 접 미사를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도커 imgs 라고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웹서버 커밋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 처음 해보셨나요? 그렇다면 박수! 자 이렇게 해서 Ubuntu 20.04를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내용은 사실은 똑같겠죠. 자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우리가 빌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저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도커 파일이라는 약속된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일에다가 프롬이라고 적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파일은 도커 파일은 프롬으로 시작합니다. 자 우분투 20.04 라고 적으면 자 그것이 제가 여기에 우분투 20.04 라고 적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터미널을 하나 더 엿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음... 도커 빌드 엔터 쳐보니까 형식이 나오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옵션에다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의 이름을 정할 때는 그걸 태그라고 하는데 T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빌드로 만들어진 이미지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는 현재 디렉토리에 도커 파일이 있고 제가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할 파일들이 저기에다 위치시킬 것이기 때문에 점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웹 서버 커밋 말고 빌드 이미지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박수! 자 그럼 저는 이 컨테이너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파이썬3를 깔 겁니다. 왜냐하면 파이썬3 안에는 웹 서버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웹 서버를 이용하기 위해서 파이썬3를 까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컨테이너 안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apt-update를 통해서 이 우분투에서 말하자면 앱스토어 같은 역할을 하는 저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갱신해 주는 거예요. 엔터 자 그리고 설치를 할 때는 apt-install 그리고 바이썬3 이렇게 하면 설치가 되는 것이죠. while 누르면 설치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커밋을 하시면 그러면 또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빌드로 모드로 돌아보겠습니다. 자 도커 파일 안에서 저런 운영체제의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는 run이라고 하는 지시어를 씁니다. 자 그 뒤에다가 apt-update 이렇게 하고 run-apt-install 그리고 바이썬3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run-명령어가 실행될 때마다 layer라는 것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맥락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이런 명령어들은 하나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조금 더 권고 드립니다. 나중에 고급 수업에서 그 맥락은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한 번에 쓰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명령어 뒤에 뒤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 자주 사용되는 것이 ampersand를 두 개 쓰는 겁니다. 자 ampersand를 두 개를 쓰면 앞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실행이 끝나자마자 앞에 있는 명령어가 성공했을 때 뒤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run이라는 지시어 아래에다가 여러 개 명령어를 배치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에 여러분이 설치하는 과정에서 파이썬3를 진짜로 설치할 건지 물어보는 화면이 뜨는데 그런 화면이 뜨면 도커 파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빌드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동으로 yes를 누를 수 있는 옵션인 마이너스 y 옵션을 눌러서 중간에 사용자의 입력을 기억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자 저는 제가 만들 이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다따따 html 디렉토리에서 찾도록 하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받다따따 html 디렉토리를 생성해야 되겠죠.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mkdir 받다따따 html 이라고 하고 엔터 치면 실행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받다따따 html 디렉토리가 없기 때문에 html 디렉토리가 생성이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p 옵션을 시키면 그냥 저 경로 전체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받다따따 html로 이동을 해야겠죠. 자 이것과 똑같은 명령을 도커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workdir 받다따따 html 이라고 하시면 저 디렉토리가 없다면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용자를 그 디렉토리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실행하는 런이나 뒤에서 배우게 될 엔트리 포인트 또 cmd 같은 명령어가 실행이 될 때는 저 받다따따 html을 대상으로 명령이 실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응답해 줄 기본 웹페이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자 echo hello docker 여기에 html 태그인 strong을 넣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수업은 웹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태그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요걸 실행하면 요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그렇게 출력된 것을 우리는 index.html 파일에 저장시킬 겁니다. 자 잘 저장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이 잘 생성됐습니다. 자 요것을 여러분이 docker 파일에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걸 카피해서 여기서 런을 하시면 이 index.html 파일은 workdir 아래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편리한 방법이 있어요. docker 파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디렉토리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docker 파일이 빌드에 의해서 실행이 될 때 index.html 파일을 호스트에서 이미지로 카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카피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대괄호 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점이라고 찍으면 점이 아니죠. index.html 자 이것은 호스트에 있는 index.html을 건마 점이라고 하면 받다 따따 html로 복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파이썬 웹서버를 실행시켜야죠. 마이너스 m http 서버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파이썬 3죠. 파이썬 3에 내장되어 있는 웹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기본 포트인 8000번 포트에 리스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 포트로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웹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저 도커 파일에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생성할 때 바로 이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바로 웹서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cmd입니다. 자 이 cmd는 대가로를 이렇게 치고 저 안에다가 값들을 넣는데요. 자 저는 파이썬 3가 가지고 있는 옵션 중에 마이너스 m 옵션에 http 서버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도커에서 이 웹서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 파이썬 3의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웹서버의 특성으로 인해서 마이너스 u 옵션을 주셔야지만 실행되고 있는 현재 상태가 로그가 화면으로 출력이 됩니다.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명령어는 우리가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어인데요. 저 명령어가 끝나고 바로 저는 이렇게 생긴 명령어를 실행할 겁니다. 즉 웹서버 빌드를 바탕으로 해서 웹서버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그 컨테이너는 호스트는 8888번이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8000번 포트를 연결하겠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걸 하기 전에 혹시나 똑같은 이름의 컨테이너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rm을 통해서 기존의 컨테이너가 똑같은 이름이 있다면 지우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걸 카피해서 저는 저걸 그대로 명령어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시키니까 보시는 것처럼 파이천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파이썬3에 내장된 기본 웹서버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run과 cmd의 차이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run은 빌드가 되는 시점에 실행되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cmd는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run에서 실행한 결과는 이미지에 반영되고 cmd에서 실행한 결과는 컨테이너에 반영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cmd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컨테이너를 생성을 할 때 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되면 좋지만 저걸 자동으로 실행하지 않도록 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이 명령어를 실행할 때 run할 때 이 뒤에다가 pwd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저 pwd가 cmd 대신에 실행돼서 여러분이 실행하는 시작 명령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전문적인 용어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걸 다시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 웹서버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pwd가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도커 이미지를 생산하는 생산자가 되셨습니다. 기분 좋죠? 박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을 좀 정리해볼까요? 커밋과 빌드의 차이점은 어떨까요? 커밋은 백업과 같은 느낌이고 빌드는 도커 파일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느낌이죠. 둘 다 이미지를 생산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그리고 도커 파일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생성하는 이미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 또 남들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긴다는 것도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더 많은 지식이 궁금하시다고요? 지식지도 서말에 오셔서 후속 수업을 찾아보세요.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후속 수업을 차근차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